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오빠. 가자. 야, 우리 지효하게, 지효하게. 우리 윤찬영 씨. 윤찬영, 윤찬영. 윤찬영. 아니,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한 300배가 늘었대요. 진짜요? 400만이 넘는 것 같던데 제가 봤어요, 그렇죠? 400만이. 400만? 400만? 원래. 간만 주세요. 야, 무슨 팔로워. 이게 무슨 슬라임이냐, 띄워서 주게. 아니, 설마 정말 고장 학생은 아니죠? 저 22살입니다. 22살? 22살? 오마이갓. 잘됐다. 일단 이미지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난다. 어렵다. 어렵다. 외바까지 가능하세요, 위로? 위로 외바까지 가능하세요? 제시를 채끼고. 야, 너 왜 거기 가 있어? 외발라면 안 밀리는 데. 아니, 거기까지 밀려갔어. 야, 너 왜 거기 가 있어? 외발라면 안 밀리는 데. 여기 뭐예요? 오나라. 맞네, 맞네.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오났구나. 가만 있어. 그건 명찰이 아니잖아. 야, 가자. 아유, 위주 꺼. 아유, 위주 꺼. 아니, 뭐야? 뭐야? 아유, 위주 꺼.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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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나가요? 여기로 가. 이게 뭐야? 여기로 가. 여기로 가.